와, 진짜 저딴한 인성으로 나한테 화를 내면서 밥까지 굶으라는데 내가 진짜 사기꾼이고 조폭이라서 말 한마디 대꾸를 못하네. 와, 입 좀 통 터져, 진짜. 동서. 네, 형님. 동서가 날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네. 아니,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제 성질을 못 이겨서. 어쨌든 이 집에서 갑자기 부업대기 된 날 대놓고 편들어준 사람은 동서뿐이잖아? 선우도 이제 눈치가 빤해서 지 할머니 표정부터 보더라고. 형님. 왜? 아니, 뭐 솔직히 형님이 제 스타일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런 집에서 이만큼 버티고 있는 근성이라든지 아예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꼭 여기 이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? 아니, 친정도 빠방하신데 거기 얘기하셔서 계열사 하나로 받으셔도 되고. 아까 어머님한테 들었잖아. 우리 친정이랑 한주가 사업 내용도 규모도 겹치는 게 많아서 거기서도 스파이 취급 비슷하게 봤거든. 나도 다 사정이 있어. 그렇군요.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실 요즘 동서의 일거수의 두족을 좀 유심히 봤거든? 네. 지금이 딱 부탁할 시점인 것 같아서. 몇 년 전부터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겠다 싶어서 찾은 투자처가 있는데 재벌사무 펀드라고. 자격 있는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. 뭐 투자금은 많을수록 좋으니까. 동서가 나한테 투자 좀 해주면 안 될까? 형님. 왜? 아니,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일단 뭔가 뜬구름 담는 소리 같다. 그럼 무조건 사기인데. 무슨 소리야. 내가 넣은 돈 찾으려니까 돈을 더 넣어야 순번을 앞으로 해주겠다 거기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나 막 그런 수법이 막 머릿속에 막 떨었는데 막. 아, 아, 아니야. 조용히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건데 무슨. 조용히 아는 사람끼리만 하는 돈거래. 그게 딱 시댁 같은 건데. 무슨 소리야? 괜찮을 수도 있지.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. 당장 빠져나와요, 형님. 동서가 뭐 사기를 쳐본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? 그러게요. 해주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. 왜 악담을 해? 해주면. 해주면 형님은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. 뭐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. 그러면은요. 제가 투자한다고 그러시고 그거 미끼로 순번아프 넣어달라고 해서 확 땡겨 받아요. 그리고 바로 발빼요. 어, 발빼? 사기라니까요, 형님. 진짜 돈 되는 거는 무조건 혼자 하게 되어 있어. 그게 세상에 이치라고. 어머니한테 화풀이 안 당하려면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? 형님이 어머니보다 더 큰 화를 내면 되지. 그럼 사기를 안 당하려면 형님이 더 큰 사기를 치는 수밖에 없다니까. 아, 알았어. 그리고 알죠? 이건 우리들만의 비밍. 에, 에. 쉿, 쉿. 쉿, 쉿, 쉿. 이런 걸 또 왜 이렇게 잘 알아. 이런 질 나쁜 사기까지 쳤던 거야, 나는? 아휴, 진짜.